탑이네요 석보 저희 미드 제드 원첸 요네 픽 몰라요 그런 거 모름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석보 우리 탑 카사딘 원첸 픽토르 알아서 하겠죠 누군가가 다치를 한 모습 탑을 계속 잡아주네 뱅플 상대로 뭐가 좋죠 뱅플 카운터가 케일이라는데요 그럼 케일로 가자 카운터라고 하니까 케일 하겠습니다 카운터 화이팅 조란방패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지금 봤네 쉬었다 오자 친구야 닉 좀 바꿔 깜짝 놀랐네 캠트리를 뭘 가져 그 사람 아직도 케일 하나 케일 원팀 있었잖아요 포기라고 승리시 만원 아 승리시 만원 도전하겠습니다 땡겨야겠다 초반에는 분리해도 후반 갈수록 괜찮은 것 같거든요 케일이 용렛만 찍어도 할만 하겠다 아하 무빙 캠트리를 어떻게 가져 나 진짜 모르겠네 AP를 갈까 그냥 박탈을 한 번 이번 대포는 잘 먹어보자 아까 못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하 오케이 좋아요 공만하면 아껴놓죠 일단 일단 6레벨 일단 원거리로 대스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아 나 이제 갈게 미안해 미안해야 될 것 같아 어 까비 아깝네요 소친 있는 템트리 한 번 가볼까요 소친 있게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곧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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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때려 때려 오케이 어 네 잡아줘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굿 징크스가 좀 너무 잘 컸는데 근데 3킬 3킬에 파워 골드까지 다 먹어버렸어 이거 어떡하 힙 내야지 뭐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아우 아파 따끔하네요 오케이 이러면 또 모르죠 아페리우스가 큰다면 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궁은 걸어줄게 어 궁은 가능 궁지연 가능 어 네 잡았나 오케이 이러면 또 괜찮죠 3대3 교환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도둑질 안한다 이거 300원이나 먹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마법사 난 마법사가 되고 싶어 몬템을 갈까요 왕관이 나으려나 일단 갓도는 중 바비 이게 딜이 안되네 하지만 아펠리우스가 왔다며 그것도 모르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아하 오케이 좋아요 파이팅 아페리 왓스 어 어 뭐하세요 원템 가죠 누덴을 가볼까 오케이 벨트 K도 간다 벨트 가겠습니다 벨트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 골폼은 잘 썼는데 아이고 헤카리미는 잘했다 아비 가요 어 안되나 아 인생 네 아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넣었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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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아주면 1,000원 이거든요 어 네 미신이 먹었네요 으하하하 어 으하하하 어 재밌다 여기도 살짝 위험하긴 한데 모르겠다 안오겠지 뭐 어 어 네 수고하세요 오 오 오 좋은데요 일단 바텀 미는 중 오케이 마구마구 미는 중 상대도 좀 급할 수 밖에 없죠 이제는 나름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어 어 아깝다 하나라도 밀죠 일단 이건 빼야겠다 그래도 제약골드 많이 먹었어요 미드까지 안되겠다 라인이 없네요 골드 그래도 많이 벌었는데 어 어 네 오케이 좋아요 때려줘 까비 아 저기 안좋네 너무 아깝다 음파 까비 네 좋아하세요 YR Don't give me 이송 하하하하 잘 몰랐지 어 아리가 죽을줄 알았지 아깝다 그리고 궁이 좀 아쉽네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땄어요 일단 네이스 바론까지? 들어오겠다 뭐야 내가 먹었어 하하하하 어 아무튼 좋았습니다 다행이다 뭐 오늘 광역 데미지로 어 버렸네요 나 이제 16인데? 오케이 그 레벨 달성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성했어요 시작됐따이 헤일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또한 마찬가지다 아 둘만 뭐임 이거 아니 억가인 미니언 너무 억가잖아 오케이 둘차 모르겠다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어우 나 공 썼는데 아가운데? 그냥은? 때려 그냥 해놔 으하하하하 기야만 막으면 끝나지 않았을까? 때려 때려 아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곧 2. 3. 3. 2. 3. 4. 5. 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